SK가 1승 1패이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S 때 동률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... 김준, 정호인, 이재욱, 김무빈, 오대성, 조재윤 선수가 그 마지막 격이 창원웨즈와 서울 SK의 경기 시작됐습니다. 첫 번째 공연은 서울 SK. 침권 이리자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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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글이 직접 쏘아 보는데요. 리바운드 다툼! 실제로 SK가 공을 가집니다. 섬수 34 대 4. SK가 고글리에서 마지막 경기를 이번 대회에 그 brackets